목숨보다 서로를 사랑했었던 한 커플이 있었어 이들은 서로 정말 너무 사랑했고 정말 헤어지기 싫어했지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그들에게 도래를 하고 서로는 헤어질 수밖에 없었어 십수년이 흘리고 나서 어느 날 우연찮게 서로를 마주친 거야 그리고 차 한잔을 하고 서로의 안보를 묻고 그리고 헤어지는 길 그때 여자의 마음속에 울리는 독백 Sorry, I never told you But I wanted to say it But now it's too late to hold you 그리고 동시에 헤어지고 나서 떠나는 남자의 마음속에 독백 But I soon do you will always be there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브이 영어의 김지영입니다 별걸 다 하고 있죠? 아니 그러니까 갑자기 분위기 이렇게 갑자기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좀 이상하다 아까까지 좀 괜찮지 않았냐 얘들아? 너무 요즘에 여러분들 좀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방학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고 이제 학기 시작하면서 또 빡시게 공부하시고 또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또 학원 오셔가지고 공부하는 거 보면은 너무 피곤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좀 여러분들한테 재미를 드리고자 노래합시다 오늘 그냥 가볍게 들으시라고 그냥 고민할 것도 없이 제가 잔소리하는 것도 없어야 되나 그냥 조금의 약간의 교훈? 약간의 교훈?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돼요 어땠어요 근데? 제 형강생 분들은 이제 옛날 형강생 분들은 다 아시겠고 올해 이제 나중에 더 형강을 계속 하시는 분들은 제가 분명 얘기하겠지만은 제가 옛날에 좀 가수 생활을 조금 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뭐 얼굴이 무기겠니? 뭐 별거 없잖아 나는 이게 무기인 것 같아 물론 이제 가수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좀 생방에서 제가 사고를 쳐가지고 그런 적도 있는데 뭐 필요하시다면 제가 이 생방의 사고도 제가 뭐 캐스트로 올릴 수 있을 용의도 있습니다 그건 진짜 난리 날 거예요 아마 아무튼 제가 하여튼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음악과 관련된 그냥 편하게 들을 수 있는 캐스트를 한 몇 개를 좀 생각해 볼까? 라고 하다가 이왕에 할 거 첫 캐스트에 관련된 거는 음악에 관련된 스토리에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좀 이제 영어적으로도 좀 도움을 드리려고 자 방금 전까지 제가 이제 뭐 이상한 소리를 했잖아 막 무슨 남녀가 헤어지고 어쩌고 어쩌고 사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세대는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전설적인 지금 살아있는 여가수 중에 뭐 살아있는 이란 말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마라이어 캐리 마라이어 캐리 네 여기 여기 라고 하는 이제 누나랑 옛날에 이제 제 세대의 분들은 다 아세요 흑인 4인으로 돼 있었던 이제 전설적 R&B 그룹 보이스 투 맨이라고 하는 그룹이 서로 이제 쪼인을 해가지고 불렀었던 노래 제목이 원스윗데이라고 하는 노래야 어느 달콤한 날 이 노래가 여러분들 뭐 제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때 이 노래가 발표가 되고 나서 기네스에 올랐어요 빌보드 차트에 제가 기억하기에는 한 50 한 6주 정도 1위를 냈어 대박이지 그치 혹시 좀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뭐 뭐 한번 들어보세요 유튜브 치면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한 노래랑 좀 비교안을 하지 마시고 어 무슨 가사였냐면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이제 헤어진 남녀가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잠깐 다시 그날 하루 원스윗데이 아주 달콤한 날을 보낸 거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서 막 서로 막 그리워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어쩔 수 없이 헤어지면서 각각 이제 남자 여자가 서로 부르는 각각의 독백 같은 노래거든 우리나라도 약간 좀 남녀 이제 나눠서 부르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노래가 있잖아 거기서 그런 노래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자가 처음에 이제 워라이 케리언 누나가 이제 먼저 가사를 얘기하죠 Sorry I never told you 미안해 내가 너에게 말하지 못했어 But I wanted to say 하지만 이제 말하고 싶어 마음속으로만 있는 거지 Now it's too late to hold you 내가 지금은 너무나 늦은 것 같아 너를 붙잡기에는 이런 노래였었어 그 노래 이제 여자 가사가 끝나다가 이제 남자 파트가 딱 들어가서 이 노래를 하는 거야 이 가사를 I assumed you will always be there 이렇게 가거든 자 사실 봐봐 얘들아 이 게스트는 정말 여러분들 뭐 규정할 수 없는 게스트입니다 노래했다가 뭐 잠깐만 영어 얘기했다가 난리 날 거예요 편하게 들으세요 도움은 될 겁니다 이 단어 있잖아요 얘들아 이거 우리 어떻게 해석하지 이거? 영어 공부 좀 많이 하신 분들은 뭔지 아실 거야 특히 현강 분들 중에서나 아니면 인강 중에서 부위 단어 하신 분들은 이게 지금 뭔지 아실 거야 이거 여러분들 우리 보통 이제 가정하다 추정하다 보통 이렇게 번역하거든 그러면은 나는 네가 항상 거기 있을 거라고 가정했어 라고 하시면 안 돼 갑자기 수업 모든가 사실 여러분들아 저도 이제 실제 외국 애들이랑 이제 대화하면서 저는 이제 언어적 능력이 그래도 대화하는 능력이 좀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걸 뉘앙스를 살려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랬었거든 저만 해도 이제 외국 애들은 대화했을 때 이 단어의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 단순히 그냥 가정하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이거 영영사전에도 나왔습니다 영영사전에 사실이 아닐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을 사실 이라고 가정할 때 쓴 단어가 이거야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농담 아니고 영영사전 쳐보세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sometimes wrongly 막 이렇게 나와요 때로는 잘못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자기는 사실이 안 믿는구나 그럼 사실 여러분들 이런 문장은 그냥 해석할 게 아니고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냐면 요쪽에 있는 요만큼의 내용 you will always be there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가정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나야 돼? 아 네가 거기에 항상 있을 거라 너랑 가정했구나 이게 아니고 as soon do you will always be there 이건 어떤 느낌이야? 나는 네가 항상 거기 있을 거라 생각했어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어떨 수 있다라는 거?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 즉 네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지만 실제는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그리워하면서 부르는 가사가 이거였거든 난 네가 거기 있을 줄 알았어 실제는 없었지만 이런 느낌이죠 됐지? 어 갑자기 단어 수업이 됐네요 사실 여러분들 이 노래뿐만 아니라 이 zoom이라고 하는 단어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중요하고 제가 수업 시간에 현강에서도 진짜 피토할 정도로 중요하게 많이 말씀드린다는데 기출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올해 EBS에서도 분명히 나오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때 이게 사실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하고 읽으시면 참 그 뉘앙스를 느끼게 되게 좋아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 봐봐 이거 봐 she assumes that her boyfriend is cute 라고 했었을 때 그냥 직역을 해버리면 그녀는 가정합니다 그녀의 남친이 귀엽다고 근데 실제 여러분들 이 뉘앙스는 뭔지 아니? 이건 약간 이런 뉘앙스야 구시 한 것만을 바꾸면 저 여자에는 지 남친이 귀여운 줄 알아 이런 느낌이야 얘들아 assume의 뉘앙스가 그러라고 그러고 그럼 실질적으로 뭐야 얘들아? 아 그녀의 남친이 귀엽다라는 너의 그 가정? 에이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겠구나 라고 하는 그걸 담고 들어가는 거야 그럼 언젠간 뭐 되겠어? but her boyfriend? I don't know she's just face 뭐 이렇게 가겠죠 이런 느낌이야 심지어 여러분들아 갑자기 수업이 된 느낌이지? 편하게 들어 이거 제가 띄워넣은 게 뭐냐면 얘들아 이거 실제 제가 수업을 하는 질문인데 이게 작년에 평가원 문제에서 나왔었던 순서 배열 문제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냥 뭐 그냥 편하게 들어 얘들아 편하게 위에 여기 내용에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아니 과학은 assumes 어 케미스트는 assumes 그 다음에 피지스트도 assumes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과학자들은 자신이 연구하는 것이 모든 것이 법칙적이다 lawful 모든 것은 정해져 있고 모든 것은 한정된 원인이 있다 라고 하는 식으로 assume한다 라는 내용을 처음 해주는 거야 그럼 이거를 보는 너네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어 그냥 가정하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아 요거 요거 얘네들의 이 주장 과학은 모든 것이 법칙적이고 모든 것은 정해있다는 요 주장 에이 요거 나중에 아닐 수도 있겠구나 라고 뒤집어지겠구나 라는 걸 기대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냥 보시면 비번에서도 그냥 일반적으로 과학이 하고 있는 어떤 assumption의 내용이 이렇게 쭉 가서 그거를 이제 요렇게 부르는 거야 determinism 모든 경우 모든 건 결정돼 있다 과학주의처럼 결정돼 있다 그 내용이 이렇게 쭉 갔고 그리고 A에서 모든 거 결정돼 있다 라는 과학주의의 그 없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내용이 쭉 나오다가 중간 구간에서 하오에브 하면서 내용을 한번 쓱 틀어버려요 그러면서 나머지 내용은 야 어떻게 모든 게 다 결정돼 있냐 모든 원인을 다 아는 건 필요 없다 그럴 수도 없다 라는 내용으로 쓱 바뀌어 그리고 C번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날씨라고 하는 걸 우리가 다 모든 한정된 원인 변수로 다 알 것 같지만 우리가 모르는 게 더 많아 unknown 이렇게 바뀌어 자 재미도 있고 도움도 되지 않았니 얘들아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또 노래만 반복 재생하고 그러지 마시고 assume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쨌든 가정하다 추정하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만 그 안에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걸 요만큼 담고 들어가는 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 요게 언젠간 이렇게 뒤집힐 수 있겠구나 아까처럼 however에서 이렇게 A번에서 however 하지만 실제는 아니야 하고 뒤집힐 수 있겠구나 요런 건 좀 아시라는 소리예요 좀 편하게 들릴만 하지 않니 얘들아 응 그 노래가 이제 요거였었고 그래서 갑자기 그게 여러분들도 생각나고 그래도 뭐 그냥 편하게 좀 들어보시라고 그냥 아무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바로 그냥 했습니다 뭐 계획한 것도 없이 그냥 저 강의 촬영하다가 그냥 이건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는 거였었어 마무리로 요 노래하고 마칠게요 헤어진 남녀나야 헤어진 남녀야 여자 미안해 얘들아 PD님이 제가 이거 노래 다 끝나면 자연스럽게 페이드하고 사주시거나 이렇게 착 지워주세요 창피해서 간다 그리고 다음 자 그리고 다음 자 KRISTEN 해보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